체육관, 여기는 중고등학교, 운동장, 여기에서 사람들이 동네, 이게 삼육대학 박물관, 이 안에 국제교회가 들어있는거죠. 맨날 여기에 다녀오고, 이 안에 여기 밑으로 가면 저게 국제교회, 그 안에가. 밑으로도 내려가고, 이쪽으로도 가고, 거기가 태강삼육 초등학교, 여기 운동장, 아주 좋으네. 여기가 과학관, 저기에서 이제 내가 비디오 영상 만들고, 거기가 불암산이 저 뒤에 있네. 영상, 그 팀장으로, 알콜문화 문제연구소가 저 안에 있어. 그래가지고, 153달, 섬미하고, 음미가, 여기서 섬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